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관련돼 이 재판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고 여기서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간의 재판 결과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총 3가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은 친형 강제 입원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죠. 하나는 직권남용 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1심에서는 일단 1, 2심 모두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죄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갈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 공직선거법상 직을 잃는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9개월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지금 열려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지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전원합의체가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까?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큰 사안 주로 그다음에 이제 거물정치인이라든지 거물경제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는 소부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전원합의체부터 회부를 해서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면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대승까지도 해볼 만한 거죠. 끝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벌금 지금 300만 원이 항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직업이 될 텐데 단순히 그냥 직업만 이러면 그냥 경영지사 끝났구나가 아니고요.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선거비 보전이 안 됩니다. 다 내라야 됩니다. 아마 수십억이 될 겁니다. 수십억.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지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도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인데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보통 강조를 해왔어요. 그동안에도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렇게 하자.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대법원 합의체에서는 과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경기도 지사직을 이룰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냐를 검토를 해볼 때 아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의 분위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논다고 하더라도 도지사 측을 이룰 만큼의 100만이 이상은 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긁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이제까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바 있습니다. 일단 공개 변론도 신청했었고요. 이전에는 위헌 심판에 제청을 해달라. 이런 소도도 제기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전원합의체가 언제 선고를 내리게 될지 더 숙의를 할지 이 부분은 아마 오늘 결론을 내려서 내일 정도에는 언론의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에 따른 파장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오늘 열려서 다음 심리나 이럴 때 판결을 한다면 아마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좀 길어진다면 무죄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당선 무효는 기본이고 30억을 뱉어내야 돼요. 선거자금.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코로나 사실은 이재명 지사 그러면 과거에 김부선 사건 났을 때 끝났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제 이재명 지사는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은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지사 개인이나 또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여권뿐 아니라 전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의원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재명 지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 심리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희망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좀 한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정치적인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 선거법 위반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부선 씨 사건대에서는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증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검증을 견뎌내고 최종적으로 후보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검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난제들이 다 검증을 받아버리면 그다음 대선 소위 말하면 당내의 경선 정국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는 걸릴 것이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단순하게 이재명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차기 대선 경제, 대선 주자 간의 경선 구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내 주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도 야당은 이렇다 할 주자가 없잖아요.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권의 주자들이 알아서 한 명씩 이렇게 낙말을 하고 있는 사태인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낙마를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권 대선 소위 차기 잡룡들, 낙마한 사례들을 들면서 과연 여권에서 다음 정권을 맡을 그런 인재가 있기는 하냐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40대 경제인 출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야권에도 기회가 오겠는데 통합당에도 기회가 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가 끝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그렇군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작게는 선거법상 정치인이 어떠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잣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권의 경선 구도, 더 나아가서는 여야 모두를 포함한 어떤 대선 구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일단 심리와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 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